경주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쿠아 오우 이야아 저기 지금 갈 겁니다 야야야야야야야 대박 우수전망으로 물을 지금 빼고 있는 중인 거고요 여기는 대명 리조트입니다 신나요 이거 물놀이 빨리 가야지 일단 여기는 호미고시입니다 근데 호미고 세천년병관이요 여기는 우주의 길을 모아 원기옥을 만드는 호미고 호미고 대한민국 지도 좀 이따 가볼 커피쇼 포항여행중입니다 아 1 2 4 4 5 1 이곳에 있는 사도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가 밑으로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잘 보이진 않고 그리고 지금 사도가 들어오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농어도 많아요. 낚시꾼 눈에만 보여요. 기분이 그렇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일치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